? 그렇게 우린 하아 하아 하하하 We go high BAM BAM 하늘에 피어난 Firework Tell me you look nice We go high We go high We go high Into my fire We go high We go high We go high 6월 3일 주 M카운트 1위를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은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저번주에 이어 이번주도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M카운트다운에서 2주 연속 1위죠 저번주에 엔콜라이브를 굉장히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주에도 스테이한테 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항상 잘해주신 M카운트다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희 잘 챙겨주시는 제야비 1공부 그리고 사장님, 사장님, 박시혁 B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항상 도와주시는 QMS분들 그리고 저희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 혹시 한번 감사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 이렇게 1등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저번에 이게 진짜 합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나마 이렇게 1위 소강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이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장님 아들 스트레이크즈였습니다